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팔레트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화면에 그려볼게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텍스트 에어리어로 파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간단한 실습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의 보더를 빨강으로 변경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안에 만들어 놓은 common.css의 클래스를 작성해볼게요. 우선 common.css를 XML 파일에 임포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있는 common.css를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XML에 끌어다 놓습니다. 소스탭 상단으로 이동해보면 CSS 파일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적용된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common.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보더를 빨강으로 적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의 보더 컬러를 확인해보세요. 빨강으로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